인디아나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뇌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5살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브라이언은 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회복이 되어서 학교를 갈 수 있다 하니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기 전에 그 반 거부의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이 머리를 다 이렇게 밀고 빡빡 머리로 올 텐데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머리를 밀자. 전부 다 이발소에 가서 다 머리를 깎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브라이언이 오는 날 반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빡빡 밀었거든요. 선생님이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위로는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고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아무 말 없어도 옆자리에 앉아서 손만 꼭 잡아주고 있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은 극률의 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극률을 베푸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은 극률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 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야구부 2장 13절 오늘 본문에는 극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요. 극률은 심판을 이기는 이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극률의 대접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극률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극률이 영어로는 Morse입니다. 그런데 헬라우론은 엘레오스에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제값으로 받아 비참한 상태에 놓여야 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에게 주어야 될 그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면실게 줬다는 거예요. 10편 86편 15절에 보면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화기를 드디어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의 극률이 제일 잘 나타난 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채찍 때리고 발가벗겨서 그리고는 온갖 조수와 비난과 욕을 퍼붓던 침뱉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마지막에 극률에 찬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여러분 극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내가 당할 그 형벌 죄값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극률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 인카네이션이란 이 인카네이션이 바로 극률 중에 가장 큰 극률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경배를 받으실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죽으시기 위해 베들레엠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길가에서 태어나 길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죽으시기 위해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불쌍히 이기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극률 때문에 내려오신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일생을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마음이 계속 우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귀가 나타나 우리 태어나서 지금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머리들 같이 많은 죄악들을 깨알같이 다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말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다. 지옥의 형벌이다. 하나님께서 언도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협의 피로 시섬을 받고 시섬 받은 자는 죄산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대로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곁에서 극류를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맞다. 죽어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협의 피가 십자가의 그 보협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약속되어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천국문을 열어라. 마귀는 혼비백산에 도망가버리고 나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애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극률입니다. 아버지의 극률 예수님의 극률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떨며 엎드리는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제하느냐 너를 정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생애 끝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뒤를 뒷바라지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어.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며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울며 따라가는 그 대열에 함께 했을 것이고 십자가 밑에까지 갔을 거예요. 감격이요. 헌신에 여러분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아멘이 터져나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김구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세우고 일을 할 때 어느 날 임시정부 요원들이 한 청년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구선생을 암살을 하다가 발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끌고 간다는 소식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옵니다. 김구선생이 그냥 대청마루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차림으로 그냥 달려가서 청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만리 타국에서 우리 조선 청년을 여기서 만나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토해놓았습니다. 이 청년이 거기에 감동했어요. 풀어주고 맘대로 딴 데 가라 해도 가지 않고 김구선생이 암살당해 죽는 그날까지 그 곁에서 바로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감격, 사랑받는 감격이 죽도록 충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극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극류이 뭡니까? 불상의 기는 마음, 엘레오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인 극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극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극류를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 불신자입니다. 보금세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떼같이 예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세리, 창기, 죄인들조차 품에 안고 가신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전도자 찰스피니가 이 시카고의 그 번잡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옵니까 했더니 저들의 영혼이 예수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예수 없이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찰스피니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세분의 장시자 윌리암 푸스 아시죠? 이분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힌두교도들인가 예수 얘기를 한들 듣질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나무 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자기가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스르르 넘어져가지고 나무 밑에 자고 있는데 이 발바닥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발바닥이 피투승이가 되어서 맨발로 전도하는 이 윌리암 푸스가 피고름이 맺혀있고 갈라지고 터진 걸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세양 사람들이 세양 사람이 뭐한다고 멀리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인도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뭐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고생을 맨발로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일어나서 여러분은 내 발바닥에 맺힌 피고름 보고 그렇게 동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팍 눈물로 외쳤어요. 그날 많은 신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극률의 가슴을 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일리암 푸스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그의 친구와 형제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임종의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줘면서 저기 한 어린이가 앞에 고파 올라가 있다. 내가 거기 가야 한다. 저기 한 청년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다. 내가 저기 가야 한다. 저기 한 여인이 쓰러져 있다. 병들어 쓰러져 있다. 내가 저기 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 가슴에 불상해기는 마음을 안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상해기는 마음으로 불상해기는 마음으로 외치다가 갔던 이 전도자의 마음 위리암 푸스의 심령에 있던 그 불상해기는 영혼 불상해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피파가는 자들에게 극류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대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내들인 공예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렇다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 맹수처럼 달려오는 자들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대반의 눈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는 도다. 예수님이 그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님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순간 마지막 예수님이 토했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알지 못해 저지르는 죄라고 불상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를 외치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우리 교단에 시카고 쪽에 있는 노회장을 지냈던 최문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고향이 경상도 안동입니다. 그런데 군에 있었던 때 아주 가슴 아팠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고참을 만나서 이 고참은 서울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일부러 막 골고루 따르는 거예요. 어느 한에 불러서 첼병 이 그릇 좀 부셔와라 알루미늄 그릇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왜 부셔요 이거 멀쩡한 그릇을 그러니까 아니 상빙이 부셔와라 그러면 고참이 부셔와라 그러면 그냥 부셔오는 거야. 무슨 군말이야. 그냥 조인트를 그냥 군합발로 찬 거예요. 저를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서 그래가 막 군합 군안으로 부션 거예요. 막 그랬어요. 알루미늄 그러시니까 막 그냥 읽어뜨리고 막 군합발로 밟고 완전히 부셔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셨습니다. 상빙님은. 아 이놈 봐라. 이거 부셔오라 했더니 왜 깨가지고 왔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냥 또 기떼기를 또 맞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 고의적으로 서울에서는 부셔와라 하고 단어가 시스와라는 단어예요. 이걸 알 특이 있습니까 경상도 안 둔 사람이 부셔와라 그러니까 이 멀쩡한 그릇을 부시냐고 하다가 또 군합발로 맞고 나가가지고 부셔왔더니 부셨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병 그 고참만 생각하면 막 자기를 억울하게 한 고의적으로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속이 막 상해서 기도가 막 키는 거예요. 어느 날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대 에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의 멱살 잡고 100대 에나리온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해도 그건 100대 에나리온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 에나리온을 용서 못합니까? 이러는데 바로 그게 네 모습 아니냐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눈물과 함께 그 고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를 비파가고 억울하게 한 자조차도 용서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거저됩니까? 십자가 부여잡고 눈물과 함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만큼 나쁜 일은 세상이 없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억울함을 풀어준 일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내게 한 자 나에게 억울하게 한 자를 용서한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십자가 사랑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이유없이 억울하게 한 자 피파간자까지 극류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극류를 약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어요. 목축지 때문에 갈라졌는데 롯이 소돔땅에 가더니 소돔땅에서 그돌라우멜 군대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롯이 목축지를 같이 쓰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니까 막 목축지 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자니까 롯아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헤어져서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쯤 되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우측하면 내가 좌하고 일하겠습니다. 해야 마땅할 일인데 두 말 하지 않고 딱 보니 소돔땅에 그쪽이 물이 넉넉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쪽을 택해서 갑니다. 박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하라 안다 먼저 양보도 안 하고 그냥 해. 그리고 갓벌에 뒤도다라보지 않고 간 거예요. 얄밉고 괘씸하겠지만 그러나 그 롯과 가족들이 그돌라함을 군대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 듣고 그 가슴에 극렬히 불쌍히 이기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괘씸한 건 얄미운 건 잊어버리고 318명 집에서 기르던 사병을 데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수만 명의 그돌라함을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정예부대를 이길 수 없으니 야밤에 잠잘 때 기습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극렬 때문에요. 극렬히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얄밉고 괘씸한 것을 뛰어넘는 극렬의 파워와 능력이 야밤기습으로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납니다. 장세기 45장에 거기에서 자기 형들이 물 없는 구둥이 자기를 빠뜨려 죽일러 했어요. 이스말 장세권에게 팔았던 원수같은 형들. 이제 칼자로는 요셉 손에 달렸습니다. 최고의 애국의 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강자가 된 이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방성되고 가며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극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러 했어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어요. 장차올 5년 동안의 기관으로 당신인들이 거기 살지 못하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려고 애국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들 통해 나를 판 것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극률의 가슴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한없이 약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리세인 사두개인들은 강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그러해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 성품하고 반대입니다.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거예요. 한국의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사랑의 가정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송기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하고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할 때보다 살아가면서 성격이 기질이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험되는 일이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어딜 가자 남편이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 아내가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보 가자 그러면 다 됐어 다 됐어 금방 내려가 금방 내려간다 해놓고 기본 20분을 기다리게만 20분 30분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니까 밖에 서서 계속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다투도 안 돼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2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십자가를 목상했대요.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깊이 목상하는 중에 맞아.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덮어서 구원한 거야. 예수님의 피로 극률과 사랑으로 내 아내가 20년에 안 고쳐진다면 이건 덮어야 될 일이지.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내가 여보 가자 하고 나왔는데 그 아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곧 내려가요 해놓고 뻔하다. 앞으로 20분 더 기다려야 돼. 남편이 올라갔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제스야 막 바른다고 정신이 없어요 화장한다. 여보 이거 뚜껑 닫아서 다 썼어. 뚜껑 닫아야지. 뚜껑을 여기저기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뚜껑을 다 쓴 거는 닫아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가방은 어디서 저기 가방 갖다 주고 챙겨주고 옆에서 그러면서 시간을 채워가지고 내려가니 시간이 지날수록 20분 기다리던 게 15분 10분 5분 나중에는 거의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도 막 빨리 챙겨주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실수하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덮어서 놀어. 나도 덮어야지. 그러면서 가정천국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자동차 타고 밖에 나가면요. 출발 한참 가다 아이고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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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전원에 꽂아놔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또 뺍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프리웨이 올라갔습니다. 다리미 그럴 줄 알고 자동차 뒤에 싣고 왔어.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게 자동차 뒤에 싣고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자에게 극류를 베푸는 삶입니다. 서로 불쌍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극류를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따를까요 첫째 극류를 베풀면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마태봉 5장 7절에 극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면 그게 돌아오고 잔인하게 하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시문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문 19장 11절에는 노하귀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감옥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악심과 미움과를 가지고 정우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아니 나를 미워한 사람은요 발 뻗고 푹 자고 있는데 나는 가슴 속에 그를 정화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성인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정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파괴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극류를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류를 베푸는 자는 전녀 뜻밖으로 극류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점령당했어요 이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구둘장에 숨어있다가 거기서 발각돼서 끌려 나왔습니다 인민재판을 받게 되는데 꼼짝없이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열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어야 된다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데 난데없이 거짓대들이 몰려온 거예요 거짓대들이 그 거짓대들이 와서 아니요 아니요 그 장로님 죽으면 안 돼요 당신들은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죽여서 됩니까 이 장로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이 장로님은 우리가 할로버섯을 때 입을 끝 준 사람이 이런 분을 죽인다면 당신은 인민해방군이 아니요 거짓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 장로님이 평상시에 거짓대를 많이 도와줬어요 베풀어주고 자기 먹는 밥도 나누어줬던 이 장로님이 마침내 그 극률과 인자함의 보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공상군도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극률을 만임해 부는 자는 그 언젠가 극률을 되돌려받게 되고 잔악하게 구는 자는 언젠가 그 잔악함을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극률이 여긴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 The Day 우리의 마지막 생에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극률이 여기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시는 그날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머리들같이 많은 깨알같은 죄가 나열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사정하게 될까요 뭘 부탁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얘기소서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짐작한데 네가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률을 베풀어 주었느냐 얼마나 용서해 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극률을 베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극률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나 극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미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한없는 극률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하늘의 주님의 Mohammad еiu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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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